안녕! 하트?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아 제가 좀 더 낫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도찐개찐 같은 소리는 좀 기분이 많이 낫더네요 회생 누나 예쁘네 할 말이 없다 뭐라고 해야 되지? 지금 너 실력이 할 말이 없어 어쩌겠어 내가 몸이 뚝딱이는 걸 제가 이렇게 보여도 넌 대체 나무 근처에서 뭘 자꾸 하고 있는 거야? 제가 이렇게 보여도 레슨을 돈 주고 꽤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운동치거든요 진짜 다른 건 다 잘해요 밉지 않을지 모르지만 원래 운동치들이 다른 건 잘하잖아요 이 방송 골프 방송 맞나요? 주제가 뭐죠? 앗! 어 인간이 되고 싶은 뚜짝이입니다 아 여기 물 어디서 퍼... 퍼... 퍼야 되는데 퍼올게 내가 길어올게 물을 새로 하는 거지? 죽었쥬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? 죽었쥬 아니 여기를 어떻게... 져? 1.5도 그래도 반응 같다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재밌으신가 봐 더블파 왜 왜 편집하시는 분이 죽으셨다고 재밌지 않아요? 책 다루고 매 순간이... 하이라이터... 하이라이터... 아니까... 주세요 너 아니야 너 그거 썼어? 어 왜? 어? 멀리건이 사용이 안 돼 아 저는 가끔 그냥 티셔츠를 치고 저기 그린에 가서 봐봐 봐봐 피니쉬 동작 안 하고 하는 거 지금 이 관계를 되게 웃기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줘 아 이거 아니야 잘못 쳤어 걸리면 안 되네 채를 꽉 잡아 우리 굳고 있어 뭔지 알아 똑딱이만 해야겠다 내가 보여줄게 보여준다고? 보고 있어? 어 보고 있어 아 너무 재밌다 봤어? 아 못 봤어 뭘 보라는 거야? 그런데 왜 죽었지? 혹시 렉슨 강사 서로인 거냐고 하시네요 봤어? 봤어요 그 친구가 계속 해조드에 빠진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누가 너 무시해 뭐라고? 누가 너 무시해 어 너도 그랬어 걱정하지마 너도 세 번 빠질 동안 그랬어 없어요 어 가 제발 어 겨드랑이 안 긁었어요 여기 목이 물려서 겨드랑이 긁었다고 하셨어 팔을 좀 더 높이 들어다가 훅 내리쳐보세요 그건 도끼처럼 뜯으라는 말 아니신가? 한번 해봐 팔을 높이 들었다가 훅 내리쳐봐 높이 들었다가 훅 내리쳐라고? 망치야? 한번 해봐 이거 난이도 낮은 건데 왜 이렇게 어렵지? 그린에 가셨네요 그린에 가셨어요 그만 그만 그린에 갔어요 아! 뭐 하는 거야? 왜 안 가? 아 아 이걸 말하는 건가? 어? 그렇네? 움직일 수가 있네? 응 이렇게 해야지 진짜 울겠다 울겠다 대박 울겠다 그냥 훅으로 던져요 도포 아니야? 도포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와우 꿀링 꿀링 양말이 밀리는 느낌 아 또 해저드야 왜 이렇게 해저드가 많아 여기 봐봐 강 봐봐 아 아깝다 그치 거의 다 완성되네요 전혀 요만큼만 요 한 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꿀링이 3단기를 추천하고 계세요 절대 못 넘겨 절대 여기를 진짜 어떡해 해염터가 되는 게 낫겠다 여기뿐가 없어 공을 카트에 태워 그린까지 가자 뭐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 트샷만 타시고 아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공을 카트에 태워나고 음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 왜 웃어 야 댓글 모르는 줄 알아? 약물 의심되면 갑자기 잘 쳤어 미라잖아 너 내가 웃어도 못 했어 방금? 어 너가 웃어도 못 췄어 이것도 해 아 이건가? 다리가 왜 다리가 뭐 막 꼼쳤는게 왜 두더지 왔어 아 빨리 빨리 두더지 간 거 뭐라고? 해주를 칠까봐 공을 치지 말고 어머 저 책이 무서운 거 봐라 빨래 오 너무ced어 월간은 보람이 있어 진짜 오늘은 미소녀 여고생 태국인가요? 이러신데 어머 확실히 안목이 있으시네 안목이 있으시네 의미부여를 이런 거에 해야지 이런거에라도 해야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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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번에 넣어주지 ㅋㅋ ㅋㅋ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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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들부들 한다 야 너랑 나랑 1점 차이야 그러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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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굴러가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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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레디티가 아니어서 ㅋㅋ ㅋㅋ know 너 뭐하는거야? ㅋㅋ 너 뭐하는거야? ㅋㅋ 왜 뒤로가? ㅋㅋ 为什么 아 제가 너무.. 저.. 그.. 노래 듣고 있어요. 노래 듣고 있어요.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. 145.. 145.. 저는 그것도 어려웠던 기억이.. 헉! 어머나! 이런 도토리들! 정말 치열했어요. 한 분 차이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인사해. 안녕! 하트!